이거 이 소원씨가 이 소원씨가 맨날 예빈이었어? 아 예빈이었어? 응 응 여러분 응 해보세요 저는 또 꿈이 나왔는데 이거 구름이 가득한 구름 달걀 이건 와아 어떤넘 이렇게 꿈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해 제가 너무 그냥 하긴 거예요 지금 자고 자면 너무 힘들잖아요 일어났는데 몸이 더 빠르게 지나가고 쉬고 많이 지나서 계속하고서도 같은 것도 약간 많이 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없고 오랫동안 준비한 한 번은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없고 여러 가지 일은 좀 쉽고 아 진짜 잘 돼 근데 꾸미기도 아! 아! 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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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! 야! 나도 쓰는 말이긴 하거든요 이 말이 할 수 있을 때마다 느끼는 아! 아 진짜.. 이제.. 왜..왜..? 이렇게 오케.. 멍멍.. 너무... 너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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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오늘 제가 하나 뽑았는데요, 덩고입니다. 오늘 수행이다!